부탁이 있는데 누굴 잡든 마지막 한 방은 나 줘요. 그러죠. 4시, 4시까지만 마십시다. 안주도 많이 남았고. 네.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내가 데려다 준 거 아닌데 와인 사러 가는 길. 연극 한편 한다고 이렇게 다 해줘도 돼요? 주는 거 아니에요. 금각프라자 바로 건너편에 큰 와인 전문점 있는데. 거긴 내가 찾는 와인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앞 사거리에 있는 와인진에 가는 길. 주인을 찾아주는 거지. 지금 인터넷을 시간인데. 내일 사면 되는데. 저요. 오우. 오우야. 제가 어떤 여자분을 위해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요. 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나도 싫어요. 너무 야만적이에요. 강사님. 대신 재미난 거 보여줄게요. 팔 길이처럼. 생생한 장면으로. 저 통쾌한 장면 말고. 뭐 또 있어요? 보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난 보고 싶다. 완전 비주얼 폭발이잖아. 왜 이렇게 해. 그래서 배우고 싶은 거. 반수일체? 박수. 변호사님. 딱 마피아 체질이네. 심판은 하느님이 내리고. 우리는 택배 역할만 하는거죠. 하느님께 악당을 배송하는건 악당이 제일 잘해서요. 작전 짠게 누군데. 그럼 나머지 78개는 다음에 조금 늘어날지도 몰라요. 들어가요. 핀샤. 핀샤요. 난 또 왜? 좋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